첫번째 문제 풀어봐요 가시대의 생활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곳은 여주 흐납리 선사유적은 지역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흐납리하고 약간만 써줄게요 흐납리 송국에 흔한 쌀 해가지고 송국리하고 이 전 문제에서 이 전 파일의 마지막 문제에서 송국리식 토기가 나왔어요 부여 송국리 그리고 여기 여주 흐납리 하면 저는 그 송국에 흔한 쌀 해가지고 여기는 쌀이 나왔습니다 탄화미가 나온거죠 해가지고 쌀농사가 시작이 됐다 그냥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인데 쌀농사 변홍사가 시작이 됐다 한다면 청동기가 되죠 지역 이름을 뭐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공무원시험에서 반드시 구별하라고 장난을 엄청 많이 치고 우리 한눈검에서는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계속 읽어볼까요 한강유역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집자리에서 민무늬톡이 나오면 벌써 청동기가 되죠 반달돌칼 반달돌칼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실 끼워가지고 손으로 잡고 쓰는 낫과 같은 역할을 했다 뭐를 했냐 벼 이삭을 잘랐다 무슨 얘기에요 쌀농사와 관련이 됐다 무슨 얘기에요 청동기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반달돌칼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토기 안에서 탄화된 쌀 쌀이 나왔죠 겉벌이 조수수 조수수 같은거는 신석기부터도 했습니다 이건 쌀이 아니잖아 반농사에서 하는거고 이 시대에 변홍사가 이루어졌으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줘버린다 1번 주로 동굴이나 가까이 막집에 살았다 이정도 반복되면은 이제 뭐 붙여넣기를 하는게 아닌가 출제위원들께서 귀찮으니까 오지선다고 아니죠 이런거 넣어주면 구석기에 해당합니다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생활을 하였다 신석기죠 우수전 화천 화천 또 나왔네요 왕망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2008에서 마지막 문제 이런거 보면 어때 갖다 그냥 막 붙여넣기로 보기를 만드시는거 같아요 우수전 화천 왕망전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철기시대에 사용된 중국의 청동 화폐다 중국과 교역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철기시대의 유물이 됩니다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맞죠 반복되었던 보기 한번 기억해봐요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묶어서 암기에 둡니다 보기에 나왔었죠 돌널무덤이 나왔나 돌무지무덤이 나왔나 이렇게 묶어서 암기해둬요 5번 시를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하였다 직조행위죠 신석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봅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부여 송국리에서는 송국리 또 나왔어요 또 적어봐 송국리 흔합리 송국의 흔한 쌀 송국의 흔한 쌀 해가지고 변홍사 변홍사 하게 되면은 청동기 계속 반복됩니다 읽어봐요 비파형 동검 나왔죠 거푸집 나왔죠 거푸집 뭐에요 석재틀이에요 청동기를 만들기 위한 석재틀 가시대 뭐 청동기겠지 대표적인 유물이 출토되었고 다수의 집터 마을 유적 고인돌 고인돌 또 나왔네 송국리 유적이 어쩌고 저쩌고 교육시설로 청동기 교육시설로 쓴다는 거죠 자 읽어봐요 1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계속 1번에 내니까 기분조차 나쁠 지경이에요 구석기 막지은 집 왜 이동생활 할 거니까 철제 동기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철기시대죠 이것도 엄청 이거 주로 5번에 5번에 잘 배치했는데 2번에 2번에 배치했네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것도 지금 세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에요 고려시대 라고 했죠 하이라이트를 또 한번 해줍니다 할 짓이 없기 때문에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문장 그대로 외우자고 했어요 실적 국정교과서에 나왔었던 그게 문장 그대로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요 4번 읽어봐요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이것도 이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신석기 반달돌칼을 사용하여 공물을 수확하였다 답이야 5번이죠 다음 문제 봅니다 가시대 생활모습으로 오는 것 김해 구산동에서 지역 이름은 알 필요 없다 유명하지도 않아 무게 350톤 규모의 고인돌에서 고인돌 하면 언제야 청동기적 거성문화 고인돌하고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묶어서 외워보자 매장 주체부가 발군되어 무덤으로 확인되었다 사유재산 그리고 계급이 발생한 사유재산이 발생했으니까 정복전쟁도 일어나고 인여생산물 같은 게 다 있다는 얘기죠 언제에요 지금 뭐 청동기 입니다 청동기에 해당하는 걸 고르면 되요 1번 또 나왔네 소를 이용한 기피갈이가 일반화 되었다 질려 버렸죠 고려시대 입니다 2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요초로 1번에 내야 하는데 2번에 냈네 얘는 두리를 바꿨네 3번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식을 수확하였다 반달 돌칼 손닷 이라고 했습니다 청동기 우리도 반복해서 외워봐요 송국의 흔한 쌀 송국니 흔함니 뭐야 쌀 나오죠 쌀 하게 되면은 청동기가 됩니다 이렇게 외워놔요 더 빨리 풀게 4번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하였다 신석기죠 5번 주먹도끼 찢개 무슨 무슨 개 이렇게 되면 구석기라고 했습니다 모비우스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안하겠습니다 자 답은 3번 이구요 자 또 다음 문제 풀어봐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국가 문화유산 포탈 주먹도끼 찢개 등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이 한반도 남부에서 최초로 출토된 곳이다 또한 집자리 유적도 발견되어 가시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용하라 했음을 알 수 있다 집자리 유적 뭔 집이겠어 막집이겠지 정착생활을 한게 아니라고 집이 있었다고 잠깐 지었다가 간다고 막집 대충 지어 그냥 자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걸 고르면 되겠습니다 영도전 발랑전 등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철기 시대에 사용된 중국의 청동화폐입니다 중국과 교역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반달돌깔을 이용하여 곡식을 수확하였다 반달돌깔이 뭐예요 변홍사죠 변홍사 하게 되면은 청동기 3번 거푸집을 이용해 세형동검을 만들었다 거푸집이라는 것 자체가 청동기 이후에 사용되죠 석재 틀이라고 했습니다 비파형동검에서 세형동검 세형동검은 청동 후기나 초기철기 시대에 한반도에서 만든 독자적인 우리의 동검이에요 4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에 거주하였다 자 4번이 정답이죠 구석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5번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빗살무늬 이던 눌빗 할 때 대표적인 신석기 토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자꾸 이동생활만 생각해 가지고 약간 헷갈리 헷갈리지 않겠지 주먹도끼하고 집게가 있는데 이게 틀리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외국인 외국인도 맞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하였다 싸울 이유가 있는거지 정복전쟁이 막 일어나게 되고 언제에요 청동기죠 고인돌 진짜 고인돌 같이 생겼다 이거는 고인돌입니다 이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사회 모습을 말해볼까요 자 1번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시작했다고 했어 언제야 신석기죠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해 실을 뽑기 시작했다 신석기고 쟁기 쇠사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청동 농기구는 없다고 했어요 철제 농기구는 철기 시대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거 철기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에요 4번 거푸집을 이용해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습니다 4번이죠 또 뭐 너무나 많이 본 그런 선지입니다 5번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움집이 처음 만들어졌다 신석기죠 구석기는 구석기도 집 지었어 막집 너무나 많이 봤죠 답은 4번입니다 이 사회 생활은요 또 한 범교에 갈 때 예술을 하는 것 같은 시간에 집 대박이기도 하지요 그 돈을 왜 watched 할 때 예술을 하죠 그 돈과는 비교했을 거에요 그 돈과는 비교했을 거에요 아멘